저 혹은 뭐 밀리오도 가능은 하구요 사실 오늘 아지르 쪽이 조금 고생을 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왕이면 미드픽을 늦추고 싶을 것 같아요 고양이 우동소리가 들리나요? 그리고 양쪽 다 바위가 살아있는 것도 무시 못합니다 단지 지금 뽑을 수 있는 슬롯이 제한적이니까 어! 어! 준비를 했다 어쨌든 갈았다 그럼 쏴야 된다 우리는 자신있다 이거고 오리안 에프라 드디어 막 시즌 중에 피들스틱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래도 이번엔 뭐 카드스 잘라놨고 또는 없겠지 아 자크 앞라인 딱 갖추고 우리의 이 밸런스를 뚫어봐라 가장 무난한 건 역시나 뭐 잭스 미신같은 카드긴 한데 뭔가 그러면 이 레드오피의 맛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앞서도 바피 이건 상대 대시기들 의식하면서 자크 점프도 한번 막아주겠다는 의도겠죠 과감한 밴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승리할 팀은 한 팀밖에 될 수 없고요 포픽과 브일레븐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경기 보정 테리언이 들려서 타이밍도 좀 더 수월하게 잡아줘서 애니가 와요 이것도 쫓아가면서 신자호가 적당해 다이브 하려면 사실 코르키까지도 어 그래도 한 명을 날려 우야 뭐군요 어 이게다가 헤빈 어 한 명 잡았고요 어 한 명 잡았고요 어 이게 상당큼해지는 아니 이게 한 방에 저렇게 벽풍각이 사이드로 나오면서 터질 거라고 상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자크가 집을 찍었다는 건 싸우겠다는 얘기가기도 한데 어 아니면 그냥 포기하나요? 어 용 거의 넘어갔거든요 아 포기적으로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용이 쌓입니다 쟨지 이러면은 그 상태가 내려갔던 것 치고 라인 손해도 사실상 전혀 없어서 그렇죠 그냥 깔끔하게 먹었죠 오히려 그러면 제우스가 아끼니 순간이동을 활용해서 뭔가 아래쪽에서 사고를 낼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오피에 공 활용을 하나 싶었는데 일단 유치보가 있고요 얘네 친다 예 오케이 양보하자 지금 약간 집타이밍 애님도 집이고 크산테 궁도 얻고 그래서 티온도 적절히 이렇게 또 타이밍 맞춰서 역시나 좋은 움직임이 나왔어요 네 협곡의 전령을 자 챙겼습니다 자 신짜오 뭔가 개입에 따라서 얼마든지 키의각이 나와있으니까 오리아나가 탔어요 타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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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차 아이차 craft 위험한 위험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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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 아악 빅 opt 아 낼 osten 부산 대 인원 배치의 호점을 이용해서 역으로 밀어내면서 드래곤 쪽과 동시에 미드를 공략하려고 했던 건데 그 과정에서 젠지가 또 다시 낚아채네요. 아 맞습니다. 자 루시안도 그리고 자크도 계속 이것저것 빠지고 있는데 기회입니다 젠지! 다행 완성불차를 끌어야 됩니다. 가야되는 대로 문제는 기탄 발티리도 있고 폭탄! 폭탄! 폭탄을 늘려주고 폭탄을 피했어요. 폭탄을 피했어요. 폭탄을 피했어요. 그 발티를! 이 장대에서 폭탄을!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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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살려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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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 되거든요! 아 이러면! 이러면 열받은 젠지가? 폭탄을 피해야 돼요. 젤리 살려! 젤리! 젤리 살려! 젤리 살려! 젤리! 젤리 살려! 젤리를 살리는 거 결국 자크를 살리는 거? 젤리! 젤리 sheeshel tree! 젤리를 살려서자 방금 파이팅! 達이 영웅팀에서도 발언 계속 지는 건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때리면서 그 상태치를 깎아보입니다. 그리고 살짝씩 긁어주고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뺄! 이런 걸 피해야 되는군요! 斗, 이런 걸 피해야 되고. 그렇게 맞다 보면 밀립니다. 그리고 다시 나름 때리면서. 어디 있었지, OL! represent 11일까지 in, 그랬む거야! ни터 класс아! 거 쓰렸다, curt한pler에 물리쳤다! 자 그럼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초비도 있고 1명 휘안esters 아직도 파리팀으로 어쨌든 이런 차이를 내고 다시 이상 livres 제리궁도 없고 에리궁도 없고 뽀삐궁도 없고 아! 밖의 이상 곤이 wsp니다 그런 제디 판단 잘해야 되는데 결국에 홀, 콜, saker,가, 미층 facil 제가 이번엔 TO THE NEWS 아니, 이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네, 벗겼고요.. 와... 최선수기!!! 조비의 진격... 다행히 입박합니다. 근데 밀고 들어오는데 이거는 티원이 어떻게 봐요? 되어떡근이야... 저와! 이러면 나한테 물어갈게, 이러면 나한테 물어갈게! 이러면 나한테 물어갈게, 이러면 나한테 물어갈게, 이러면 나한테 물어갈게 그리고 바람이, 나한테 물어갈게! 아, 찹쌀이 깨지어감사, 모델아가 쏟아서 찹쌀이 깨지게 직전! 땡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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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둑이! 크리즈 프린스, 스페이스 드리즈원! 그렇습니다. 넥서스 캠에서 젠지! LCK 최종 포핏 달성 젠지입니다. 일왕, 대왕 젠지! LCK에서 가장 단단한 팀이 누구냐고 묻느라면 단연코 젠지라 대답할 것입니다. 이 젠지는요, 다이아몬드입니다. 긁히지 않고 쉽게 깨지지 않으며 국핏이라는 역대급 기록과 함께 이곳 올림픽 오후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빛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중간에 분명히 어려운 상황 많았습니다만 그날의 마지막에 우뚝 사서 RCK 커뮤니티는 젠지입니다.